내년 총선을 앞두고 물밑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당원 가입 시 지지 후보를 써야 한다는 규정을 세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정 당원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데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당원과 일반 유권자의 투표 결과를 50%씩 반영해 총선 후보를 결정하는 더불어민주당. 7월 말까지 입당한 당원에게 투표권이 부여되는데 후보들은 당원 모으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원 모집 마감 시한을 앞두고 당원 가입이 급증하고 있는데 규정상 대리 접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광주시당이 대리 접수 과정에서 입당 원서와 함께 내야 하는 서약서에 어느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가입하는지 쓸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남 등 다른 지역에는 없는 규정입니다. 지역 정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입당 원서 자료가 어떻게 활용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광주시당은 위법한 입당 원서 발생 시 출마 예정자에게도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라며 선거일 1년 전부터는 당원 명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경선 악용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규정이 현역의 기득권을 중심으로 짜여졌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지 후보 명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